Q. 링규 씨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어요? 저랑 얘기 좀 더 해보실래요? 어? 아... 첫 데이트! 아 둘 다 물만 마셔! 둘 다 저기 봐! 그러니까 우리 그 오른쪽 얼굴만... 어 맞아 맞아 이거 왜 멍들었어요? 여기요? 오직 오직 부딪히지 않았어요? 아 맞다! 거기 짜장면집에서 화장실에... 그거도 기억하고 있었어? 거기다 지켜보고 있었어? 파스타가 된다? 뭐... 빵이 너무 딱딱해요 내 입발이 아니라서 내 입발이 아니라서 라미야? 아 너무 많네 요즘 라미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거 말하기 진짜 쉽지 않나요? 엄청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 이제 정말 편해져서... 아니... 무서워요? 네 아니 왜 잡을게 아니 왜 잡을게 그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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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잡을게? 아 네 여기 잡을게 아 네 그럼 이제 좀 돼요? 이거 잡으면... 남자들이 저런 거 좋아한다면서요? 제인실 옷 다 늘어놔 아 잘생겼다 너무 예쁜데? 와 진짜 시원하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어 아 너무 좋다 여기 지압 알아요? 어 나 알아요 지압 한번 해볼래요? 나뻐 아냐 여기 말고 좀 지나가자 맨 바리지예요? 응 아 아 아 아 스킨십이 자연스럽네 저 한번 이렇게 잡아줘 오 세상에 이거 손 잡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손 잡으려고 120% 응 네 번의 여행 기간 동안 더 보이고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오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높아졌다 다영옥 씨 없었으면 경환 씨 진짜 됐어 아 어딜 할 뻔했어 됐 샐러드 진짜 맛있어 샐러드... 아 거기 있네 샐러드 맛있지? 와 김치 맛있다고 그랬나? 오빠 이렇게 미쳤어 자 산적 그네 갑니다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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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와 와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? 실려나 보다 음 맛있게 생겼네 먹을래요? 뭐라고? 어유 귀엽네 잘ald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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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얘기를 쓰는 거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아니 경환이 형 갔다 왔어요. 저기 가영 씨랑 데이트 하셨어요? 어? 맞다. 했어? 안 했어? 얘기 좀 해줘요. 얘기 좀 해줘요. 경환 오빠 이번 주말에 뭐 해? 저녁 식사라든지 와인밤, 나 와인바티. 와인바티? 와인바티? 아니 근데 진짜 만날 줄은 몰랐어요, 저도. 잘 어울린다. 너무 예뻐요, 둘이. 지금 1번. 리얼데이트. 아 예, 너무 좋았습니다. 약간 이렇게 프로 하는 거 같아요. 다들 해요, 그렇게. 네. 밖에서 만나고. 네. 그래요.